지난 3월 80대 노인이 이웃이 키우던 개에 물려 크게 다쳤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. 이 사고로부터 석 달이 지났지만 피해자는 집 밖으로 나가는 걸 두려워하는 등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요. 보호단체 인계된 사고견은 여전한 공격성을 보이고 있습니다.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전남 진도에서 80대 할머니가 개에 물린 것은 지난 3월. 동네를 산책하던 중 갑자기 달려든 개에게 팔등을 물렸습니다. 대학병원에서 긴급수술을 받아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. 피해자는 최근 집에 돌아왔지만 사고가 난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올라 집 밖으로 나가기가 두렵습니다. 생각하면 그냥 개가 공격해서 물고 흔든 것만 같아. 곱게 치네. 그렇게 내가 너무 개도 안 보려고 그 개 있는 집은 가도 안 하고. 당시 할머니를 물었던 개의 공격성을 본 주민들도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. 안 타고 갔으면 나도 몰랐어. 나를 몰랐을 게 없고 호랑이 같더라고요. 한 달 동안 눈에 서서 잠을 잘 못. 사고견은 주인의 소유권 포기로 이곳 군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임시관찰이 진행됐었습니다. 피해자 가족들은 지속적으로 안락사를 요구했지만 결국 진도군은 동물보호법을 이유로 5월 초쯤 동물보호단체의 사고견을 인계했습니다.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가족들. 특히 최근 사고견이 민간 동물보호단체가 운영 중인 보호소에서 여전히 공격성을 보이는 모습이 방송됐다는 것을 알게 돼 더욱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. 저게가 그게인가 보다 하고 연락을 취해준 거예요. 퇴원하셔서 최근에 시골집으로 들어가셨어요. 그 끔찍한 기억 때문에 막 부들부들 떠시더라고요.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지 석 달.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.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.